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한국 남성과 친해질 때는 그냥 두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게 편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많이 하시는데 누구누구님은 살짝 과해요. 한국인들이 마법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면인 한국인이나 면식이 살짝 있는 한국인의 경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한국어 강의는 되게 많이 올리는데 한국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럼 문화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건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면인 한국인들과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 한국인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쇼자공주, SNS를 교환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입장, 생각 이런 거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릴게요. 이 질문을 주신 질문자님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시고 활동 중에 한국인 친구를 알게 됐대요. 근데 아마 질문자님이 그 친구보다 서너 살, 두세 살 정도 많은 것으로 추측을 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 한국인들은 보통 교내에서 만났느냐 아니면 교외에서 만났느냐, 사회에서 만났느냐에 따라 호칭이 살짝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보통 한국인들이 사회에서 친구를 만날 때는 누구누구 씨, 리나 씨, 은영 씨, 뭐 이런 식으로 씨를 붙이죠. 이게 되게 일반적인데 교내에서 만났을 때는 그 뭐뭐 씨가 되게 어색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20살에 대학교를 입학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때의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런 인식이랄까요? 그게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리나 씨라고 부르면 되게 어른이 세계에 들어온 것만 갖고 뭔가 경직된 느낌이 들고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내에서 만난 친구들끼리는 누구누구 씨라고 하지 않고 리나야, 은영아 이렇게 부르곤 해요. 동갑일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나이가 많아요. 리나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리나 언니, 뭐뭐뭐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묻고 만약에 상대방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리나야, 누구누구누구 왔니? 이런 식으로 되게 상하가 명확해지고 같은 해에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일단 존댓말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났기 때문에 누구 언니, 혹은 누구 오빠, 누구 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언니가 되는 분이 어, 얘들아 말 편하게 해! 라고 하면 언니라는 호칭은 계속 쓰면서 반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단 외국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정서를 그대로 갖다 넣고 바로 누구야? 라고 해버리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아, 리나 씨,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 게 편하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 상대방이 분명히 정리를 해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리나 씨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냥 리나 씨, 뭐, 뭐, 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학교에서 만났으면 아마 그 친구가 말씀 편하게 하세요. 라고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사회에서 만났을 땐 어떨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 됩니다. 누구누구님은 살짝 과해요. 누구누구님이라는 표현은 서비스를 받을 때 어, 리나님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듣곤 하거든요. 아니면 필라테스를 제가 받을 때 어, 리나님! 월요일날 수업을 수요일로 미뤄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 일상생활에서 님은 잘 쓰지 않습니다.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할 때 서로 좀 거리가 있으니까 닉네임 뒤에 님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곰돌이 라고 하면 곰돌이님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 된다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호칭은 정리가 됐죠?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 피해야 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유무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굳이 묻지 마세요. 이게 커플이 왔을 땐 아, 저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구나 해서 두 분은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묻는 건 상관이 없고 만약에 반지를 끼고 있다. 그러면 아, 혹시 커플링이에요? 남자친구 있으시구나.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사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좀 민감한 사적인 질문은 요즘 한국인들은 서로 안 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래서 테니스를 친 지 거의 6개월이 됐고 같은 회원분들을 거의 5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를 묻는 걸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살짝 지양해주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직접적인 외모 칭찬은 살짝 피하거나 아니면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다, 말랐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들 미디어에서는 되게 서로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한국인들끼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 너 진짜 말랐다 이런 표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랐다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콤플렉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콤플렉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쁘다 라고 했을 때 예쁘다고 들은 사람은 이걸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지? 하면서 살짝 어색해져요. 피부가 하얗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초면이나 면식이 살짝 있는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을 때 막 기뻐하거나 이러면 살짝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칭찬을 즐기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약간 뇌정지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칭찬보다는 어? 리나씨 테니스 원피스 입으신 거 되게 잘 어울려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 원피스 되게 잘 어울려요. 어? 오늘 머리 로우번 하셨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건 모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제 안목으로 고른 거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머리를 묶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센스 있게 집어주면 본인의 노력을 통해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기뻐할 거예요. 좀 돌려서 돌려서 칭찬을 하는 지혜를 함께 발휘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젠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한국 남성과 친해질 때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게 편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운동 하는지 어떤 게임 하는지 묻고 만약에 공통된 게 있어요. 그러면 어? 같이 하실래요? 그럼 이게 끝!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면 되게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구한다 그러면 어? 다음에 농구할 때 저도 껴주세요. 하면 되고 어? 롤 한다 하면 어? 저도 롤 하는데 티어 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보통 공통된 거가 있으면 좀 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남자가 아닌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별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소개해드리자면 활동 중에 만났을 경우에는 어? 이 활동 끝나고 뭐 하세요? 이런 가벼운 질문 아니면 뭐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아니면 뭐 테니스 말고 다른 거 운동도 하시는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 같은 거를 하면서 그 범위를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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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마라톤을 한대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어? 풀코스 뛰세요? 아니면 10km 뛰세요? 아 10km 뛰시는구나. 보통 몇 개월 정도 준비하세요? 어? 근데 주변에 마라톤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진 않던데 어쩌다 하시게 된 거예요? 아? 뛰면 저는 무릎이 아프던데 뭐 리나 씨는 무릎 아프거나 이런 거 없어요? 어? 근데 클럽 같은 동호회에 속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뛰시는 거예요? 어? 혼자요? 어? 너무 대단하다. 관심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훅 다가가는 질문만 아니면 편안하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리만 잘 유지해 주시면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 사람이 하는 활동을 위주로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NS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한국인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순 없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은 1대1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부담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차라리 인스타그램을 묻는다면 어? 제 인스타그램 이거예요? 하고 알려드릴 수 있고 DM이 오면 답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카톡을 물어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확실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톡을 드렸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카톡은 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스타그램을 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다 보면 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긴 하네?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업로드하는 거를 통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가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면 다음번에 대화를 할 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보를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얻을 수 있고 미리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있는데 잘 안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카톡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카톡을 받자마자 말을 많이 하지는 마시고 오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활동들 같이 해볼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대화조차 없었다. 그러면 한국인들의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마법의 말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밥 한번 먹자거든요. 이게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런 표현이랑 같거든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진짜 밥을 같이 먹자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도 되게 편하게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가까워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 세 번 만났을 때 어, 전 진짜 밥 같이 먹고 싶은데 밥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던져보시고 그러면 솔직히 보통 다 먹지 않나요? 그쵸? 한국분들 다 먹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볍게 치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것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께 공유해 봤는데요.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편한 마음이어야 그 사람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관계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는지 이런 걸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해가 돼요. 한국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부담스러운 행동이라는 거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상대도 여러분을 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갈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해서 아, 한국말 하기 싫은가? 불편한가? 내가 괜히 너무 말 시켰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래. 방해하지 말자. 라고 진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줍어도 약간 용기를 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틀리더라도 말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통에 초점을 두고 잘하고 못하고는 좀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한 문장 한 문장을 너무 분석하기보다 아, 난 지금 이 사람과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 점에 훨씬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건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고 싶고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 되게 반갑고 좀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여러분이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통번역사인데 그 통역 틀렸어요. 그럼 그건 미안해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만약에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국어가 서툴어서 다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다음에 더 연습해서 리나씨랑 다양한 대화 더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이해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꼭 약속 한국어 못해서 죄송해요. 이건 진짜 뇌리에서 잊어버리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 상대방은 사람이에요. 언어 연습 상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을 한 명의 사람으로 인격체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좋은 우정을 이어나가는 목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 번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을 대하면 절대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용감하게 오늘도 찌지덕 칼신덕 쪼 광고폭력아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